1, 2, 3, 4 1, 2, 3 1, 2, 3 보인다 보여 들린다 들려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? 보인다 보여 들린다 들려 용명아 나 네 고조할머니야 너 왜 그랬니 보인다 보여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보인다 보여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동현아 나 데미안 마야야 그때 내가 데미안 마야야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 너기 다 부러졌더라 괜찮냐? 오마이갓 똥줄 타지 말고 기다려 왜 기장했어? 왜 기장했어? 너 기장했어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들린다 들려 들린다 들려 보인다 보여 들린다 들려 들인다 들려 재성아 나 용종이야 나 네 몸속에서 잘 있었는데 너 나 떼냈더라 왜 왜 왜 너 나 떼냈더라 왜 왜 너 나 떼냈더라 나 사실 안에 좀 더 남았는데 뭐가 뭐가 왜 긴장했어 똥줄 타고 기다려 왜 긴장했어 왜 긴장했어 똥줄 타고 기다려 왜 긴장했어 똥줄 타고 기다려 나는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너는 미끼를 묻은 것이야 에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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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대항전 마지막 래퍼 쇼미팀에서 누굽니까? 비영! 혁아 형이 너에 대해서 몇 마디 해줄 테니까 잘 좀 들어볼래? 혁아 너는 패션계의 모델 혁아 너는 예능에서 모델래 모델래 혁아 나는 개그계의 여의보 혁아 너는 모델계의 최주보 마시아 아직 너는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최주보 나 나 만수야 나 방금 만수야 용기야! 패스파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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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소식 파스파스! 패스파스!